자 새로운 연습기구 왔습니다 요새 야구수행만 파서 타격의 꽃 야구 나중에 진짜 사회인 야구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야구가 정말 재밌더라구요 스크린 야구장에서 맞을 때 타감이 정말 좋더라구요 근데 이게 야구연습기구입니다 해볼까요 이거 선수형 나무배트거든요 진짜 무허요 와 이거 여기로 오네 어 어 어 아 어 어 여기 공이 골프공 크기랑 똑같습니다 이 골프공 크기로 맞춰야되서 연습하면 타격연습하는데 진짜 좋은거 같아요 오 제대론데